맞죠? 목소리 엄청 비슷한거 같죠? 근데 은장 아이디가 부케일리는 없잖아요 아 쥐.. 줬구나? 어 이거 좀 싫어요? 난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많이 주는데 나네? 개빡.. 오 개 하이큐인데 이거? 사야 리베로 미친.. 하이하이 오 완전 하이큰인데? 딜러 3명이야 개잘한 딜러 안녕하세요 트와일라인 님도 있네 오 미쳤는데? 우리 멤버도 엄청 잘 아시는 분들 많은데 상대도.. 멤버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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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죠 이거 하면 500이 박대시킬 수 있습니다 저야 되는 분이 있어요? 나 박대시킬 놓고 부캐하러 갈거야 저야 되는 판이 있었나? 겐지 겐지 네 호그있고 겐지 반사 겐지 반사 겐지 1밴 겐지 갱 겐지 갱 1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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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트레이 어깨 빠졌고 호그님 조심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호그 지었어요 확인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죠 호그 재워놨어요 호그 재워놨어요 호그 일어갔어요 호그 일어갔어요 1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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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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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밴 너무 좋아 뽕겐지 뽕겐지 이트로 빼봐 나 준비됐다 뽕 찼어요 저 맥크리 나오고 파라 나왔어 와이씨 파라 거점 넘어요 파라 거점 넘어요 왼쪽으로 와 미친 2층 우리 라임 왜 힐 안 되시? 공룡이야 준비도 했네 견제 당해가지고 아나 거점 아나 거점 수메집 빠졌어요 오케이 힐러 누웠다 힐러 다 누웠다 아나 저희도 아나 없어요 루슈 딸피 비비기만 해요 비비기만 해요 다까워 파라 라이터 딸피 파라 라이터 딸 나이스 아나 한유는 안될 것 같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뽕겐가면 돼 뽕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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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뽕겐이면 한 4명 눕힌다 쟤네 이번에 궁이 아나 궁 있고 아나 궁 말고 없겠네 네 상대 딜러 다 바꿔가지고 아나 궁 빼고 없을 거예요 수메집 빠졌고 수메집 빠졌고 한 번 뒤쳐야 돼요 자리아님 예 아 저 지금 가고 있어요 확인 확인 기다려봐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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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위에 파라가 밀고 하나 둘 셋 099 한 번 죽였어요 할 수 있네 초강 맥크리컨 맥크리컨 오케이 파라 아나 파라 뒤에 저 몰고 있어요 아이고 파라 뒤에 펑석이야 펑석이야 없어 펑석이야 파라 맞을게요 파라 거점 위에 파라 거점 위에 우리 아나 없어요 파라 어디갔어 아래쪽에 있네요 겐지님한테 갔어요 라인은 혼자요 라인은 힘 안 돼요 힐 안 돼요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망치 빠졌고 파라 거 없어요 파라 거 없어요 파라 거 없어요 자리아 채워놨어요 파라 거 없어요 아 진짜 뒤에 딜러들 딜 들어오는 거 극혐이다 수준이 다른데 빨고 파라 거 먹고 자리아 거 먹고 뽕 없고 저 이번에 뽕하고 파라 거 있어요 아나 근처 아니에요 아 라인님 라인님 라인 라인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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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좌탄에 호응해주세요 우리 지내면 갈게요 뽕 80% 겐지니 윌밴 파라 거점 파라 거점 아 뽕 뭐야 뽕 뭐냐고요? 파라기 파라기 저한테 뽕 주고 싶으셨어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버리자 우리가 뭘로 이셔어? 피트? 피트하고 공지들어? 내가 뽕을 쓰면 안되는데 왜 썼지? 미쳤나봐 일은 줄 안다운 거점에 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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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컷 자랑컷 아 7번 파라 거 파라 거 파라 거 파라 거 맥끄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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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벤? 나이스 와우 판타스틱 아 누는다 아 누웠다 어 누웠다 오 잘해 잘해 1벤 진짜 잘 들어와 움직여보지 아 딜러들 나 진짜 한 1초 정도만 방심하고 포지션 살짝 잘못 잡으면 그냥 딜러들 포커싱 포커싱 바로 들어와서 죽어 와아 어 개무서워 진짜 포커 포커싱이 진짜 극혐인데 도쿄 레이더 위저는 다음 랩에서 나오겠죠 여기선 안 나올걸요 여긴 파라 나올거 같은데 그냥 파라 없다 거의 3팩이다 파라 없다 3팩 3팩이 맥끄리 3팩 맥끄리 라인 맞으셔도 돼요? 힐 밴 많아요 오른쪽이 맥끄리커 오른쪽이 맥끄리커 오른쪽맥 아! 키워못드려요 나도 뒤지겠다 와아아아아아 뒤졌어 아 싫어요? 어어 우리도 디바를 해서 우리가 상단에 맥클리엔만 봐봐 방금 전에 배틀에는 제가 봐 뭐냐 봐주려는데 어 뭐야 뭐야 라인 져였어요 라인 져였어요 라인 뽕 뽕망치 빠졌어요 아나님 니가 뽕있다 우리 아나 뽕있다 뽕갠지 뽕갠지 뽕갠지? 나 힐 받고 뽕갠자 힐 받고 뽕갠? 라인 져피 캐프 덤프 어? 어? 뭐야 뽕갠 죽었어 뽕갠 없어졌어 어? 이거 개피 한 번 개피지 까비 까비 빼봐 응 뺐다가 뺐다가 다시 어? 보이지마 어? 디바 뒤졌다 나이스 저 이거 좌탄 있어요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근데 이거 상대방이라 제가 좌탄을 먼저 써야될텐데 그래 알겠는데 박쇼 빼라 나 죽는다 난 내가 지키고 난 좋아 라인 케어 아나 뒤에 아나 아나 지워놨어요 뺐게요 그냥 맥힐 묶었어요 아나 뒤에 맥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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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뒤에 오른쪽 방 아나 힐 밴 개피 루시오님? 아 갠지님? 아 루시오 있구나 거기 유아 보고 있어요 내가 계속 치우기 아 아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오 나 궁 채워줬어 궁 채워줬어 나이스 와 사연 맥힐이 미치겠네 동국의 중간중개 아 이 뽕곰을 그냥 머리를 따버리네 아 사연이 맥힐이구나 괜찮아 사연이 맥힐이 개잘하지 형 나 나 나 나 나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나 잡았다 아 내 뽕아줘 내 뽕아줘 나이스 와 와 아 잘 못 졌어 맥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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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맥힐이 받은다 맥힐이 죽었는데 와 마지막 싸움이여가지고 와우 피어보죠 이거 맥힐이 왼쪽 방 저희 아나 없어요 확인해줘요 켄진님 갇혀야죠 크으 여기 아나에 잘하는거 봐 잘 쏜다 잘 쏜다 아 이 정도는 약괄 맥힐이 너무 아파 나 진짜 나 죽어 나이스 루시우퍼 사기야 사기야 저희는 디바 때리고 있어요 맥힐이 사기야 맥힐이 사기야 오케이 먹었다 아 아이고 오 왜 진거야 와우 개달 쏘구만 무섭구만 무서워 아 어 생명력을 울pez 하하하 흐흐흐흫 흐흐흫 얘 밀어버리자 흑흐흐흑 흑흑 라인 자리야? 호그? 호그 아니 라인 자리야 디바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보자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라인킬 맥크리 와봐요 화이트킬 라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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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링 맥크릭 해피 맥크릭 해피 아이고 아 야 그거를 근데 이거 포싱이 너브 안되는거 같은데 야 맥보다 우와아아아 포싱이 너브 안됐어요 아 저 힐벤을 못맞춰가지고 아 저 힐벤을 못맞춰가지고 힐벤을 못맞췄어 힐벤 맞췄으면 잡았는데 힐벤하고 페붕타 때렸으면 맞췄는데 힐벤을 못맞아 힐벤을 못맞아 맥 오른쪽 맥 오른쪽 맥다운 맥다운 자리야 자리야 지워놨어요 야 거점 거점 아 님들아 파워링도 문제가 아니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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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머드가 라인 라이머드가 라인 느낌 오지? 라이머드야 라이머드 오른쪽에 있는 라이머드 포커싱 잠시만 꺼져 못하겠어 이거 아 떴어요 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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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웠다 아 디바 빨리 뺏자 빨리 뺏자 빨리 뺏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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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궁 너무 많이 썼는데 어떡하냐 써야 됐어요? 안 써요 그래도 망치하고 겐즈 궁 있긴 있어가지고 저쪽 궁 뭐 썼지? 망치 썼고 자탄 있어요 자탄 있어요 자탄에 자폭 있을 거에요 그럼 펼쳐요 자탄 자폭 자탄 자폭 비트 밖에 없어요 맥 오른쪽 맥 오른쪽 맥 오른쪽 오른쪽 거점 맥 오른쪽 거점 확인 잠시만요 라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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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힐이 보자 맥힐 아 맥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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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막둔 맥힐 맥힐 듀오 분들 진짜 사연님하고 리베오론이 뒤벨하는 거 너무 무섭잖아 그쪽 이번에 라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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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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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누웠어 누웠어 저쪽 궁 그거 뭐야 자리아 궁에다가 자폭 빠졌고 망치도 빠졌어요 3개 빠졌네요 3개 빠졌어요 호그로 바꿨어요 자리아 호그로 바꿔 이번에 저쪽 안하고 나오겠다 맥봉 맥봉에다가 비트있어요 이거 그냥 밀면 돼요 저희가 궁쓰고 성공받고 밀면 돼요 석양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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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벤 상대 라인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라인님 조심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라인 켜 이거 입구에서 박아봐요 자탄에 용건 쓰고 비트 하우터 용건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그냥 궁 다 써요 됐어 앞으로 이거 전체 시피면 안 돼요 네 디바 왼쪽이 망치 망치 뒤로 망치 조심해 라인 켜 라인 켜 나이스 디바 로우 뺏고 나이스 퍼펙 왜 트와일라인 팀 척도 안 됐나 본데? 야 야 내가 내 궁을 마크 안 하네? 지금 맥크리 정신 못 차리는 상태 다행이다 뭐지? 내가 지금 뽕 제대로 그냥 못 쓰고 있는데도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해 뽕을 그걸 뽕 별로 제대로 몇 번 못 졌어 상대 우리 팀 분들도 잘하시고 상대 팀 분들도 잘하시고 상대 팀 분들도 잘하시고 아 체스탄인 포스팅 감성 안 돼 이기만 해 아니면 호그로 바뀔 수 있다 자리아가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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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오른쪽 맥 오른쪽 맥 오른쪽 봐봐 맥크리 개피 잠깐만 힐 안 들어가요 호그 수면치 빠졌어요 우리 루시우 자고 있고 상대 뒤쪽 1벤 나 디바 디바 들어와 있어요 디바 들어와 있어요 우리 루시우인데 디바 나이스 아 재원 올걸 재원 쓰면 좋아 재원 쓰면 좋아 재원 쓰면 좀더 한턴 끌 수 있었는데 라인 미쳤다 아 저거 라인 잡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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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퍼요 90퍼 뽕 90퍼 오른쪽 오른쪽 맥 뽕 찼어요 뽕 찼어요 어 맥 왼쪽 맥 왼쪽 오른쪽에 호그 그래 빠졌고 오른쪽에 뒤에 루시우 오른쪽 빨리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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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 치워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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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님 힐 안들어가요 아우 나 피 없네 저쪽 이번에 망 근데 궁 다 있을거야 이거 상대 궁 다 쓸거에요 맥키라 하면 기틀 정도? 확인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망치 쓸거에요 망치 조심 라인 컬 라인 컬 라인 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 자리야 궁 꽉 찐다 아 자리야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산 호그님 킬 안돼요 궁쓰지 말고 시간만 끌죠 시간만 끌어요 아 모같아 뭐 차라리 궁언지에요? 네 다 치워서 방 오케이 상대 궁을 안 썼어요 네 나 태어난다 근데 궁 쓴거 뭐있지? 안 쓰고 들어온거 같은데 아예? 상대 궁 안 쓰고 들어왔어요 상대 궁 안 쓰고 들어왔어요 궁 안 쓰고 들어왔어요 궁 안 쓰고 들어왔어 우리 잘려는거 상대 자탄 있고 몇몇은 있을거야 뭐 자탄 맥크리 하겠지 이번에 아 내가 궁궐 왔지 궁궐 왔지 궁궐 왔지 하나 자르면 루피트고 싸우자 하나 자르면 이럴 때 자를 수가 없어 저 지금 왔어요 저 지금 왔어요 궁 80호 자 궁 빼는 식으로 한번 가자 궁 빼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죠 궁 빼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죠 뭐야 오 게이드 게이드 망치 망치만 있어 얘네 망치만 있어 저 봉 쓰고 자탄 쓰고 제발 제발 여기로 오지마 얘네 궁 아무것도 없어 여기로 오지마 이거 망치 썼어 쟤네 망치 안 썼어 망치 안 썼어 망치 안 썼어요 뽕검의 자리아공 뽕검의 자리아공 들어가면 돼요 사변부상이다 사라 구워지 오 오른쪽에 호그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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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라이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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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른쪽에 호그 와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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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요 호우궁 빠졌어요 야 호우궁 뺐어 망치밖에 없겠다 아 망치도 썼지 망치 썼지 아무것도 없겠다 그 자탄 안 썼고 뽕검 가볼래요 그냥 제가 있어요 뽕만 누르면 되잖아 이거 그냥 저희 쓰면 밀어요 생명력을 회복지 자신도 없어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 뒤에 호그 오오 호우 잡아줘 호우 잡으라 하자 호우 잡으라 하자 퓨도 없나 우리 라인차여? 호구호구 호그 노그레 호그 노그레 젠지님이? 잠깐만요 젠지님 힐 두 번 뱀지게 뱀지게 라인다운 라인다운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밴드리밀 밴드리밀 루시 왼쪽 다 꼬아요 다 꼬아요 그냥 잡아요 잡아요 팔아 왼쪽 팔아 왼쪽 트리 오른쪽 트리 오른쪽 트리 거점 팔아 컷 팔아 컷 팔아 컷 팔아 컷 트리 뒤에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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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뒤쪽 트리아 트리 따온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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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점에 자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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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잘하셔서 우리팀 분들이 우리팀 분들이 너무 잘하셔 근데 내가 한게 없어 손가락 한번 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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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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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8석 찍었다 아 도리스 님이 이태조 님이세요? 점수 실화냐? 이거 몇 점 준거냐? 점수 준거야 이게? 몇 점 줬어요? 점수를 안 받았어 점수를 안 받은 거 같은데 바로 돌리지마 이거 너무 힘들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점수 좀 보고 뭐 근데 목소리가 약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안줘 같지 왜? 맞죠? 목소리 엄청 비슷한 거 같죠 근데 은장 아이디가 부케일리는 없잖아요 아 쥔 쥔구나 오 좀 싫어해? 난 많이 주는데 나 점수가 낮아서 그래 점수가 낮아서 그런거 많이 주는데 ㅋㅋ 감사합니다.